샬롬 샬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시는도다 라고 10편 127편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삶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복주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영상은 회복과 치유를 바라는 분들이 잠을 잘 때 듣기만 해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깊은 기도와 함께 깊은 잠으로 초청하는 잠잘 때 듣는 기도입니다 매일 밤 이 기도를 듣고 자기만 해도 모든 병에서 치유되고 모든 웃김과 결박에서 풀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제 잠자리에 누우시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기를 마시듯 숨을 한번 편안히 그리고 깊이 들이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있었던 힘들었던 모든 상처들 숨 뿌리들 나쁜 기억들 다 버린다는 마음으로 숨을 한번 숨을 한번 깊게 뱉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들이마시고 숨을 한번 더 뱉으세요. 자 이제 아주 나지막하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깊은 잠을 허락하시고 이 밤에 잠자는 동안에 나의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질병도만 아니라 상처와 모든 결박에서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은 깊은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자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고 10편 127편 이 자리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 밤에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잠을 잘 때 내 영혼과 육체를 만지셔서 깨끗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혼을 결박하여 주시고 잠을 잘 때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지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 삶의 환경이 내 삶의 환경이 치유되어 열방에서 재정들이 이동되어 들어오게 하시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온갖 기쁨의 소식들이 나와 우리 가정과 비즈니스를 향하여 들어오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고 우리 몸은 완벽하게 소생케 하옵소서 내 안에 또리를 들고 내게 고통을 주는 모든 책처들이 뽑혀나가게도 아주 없어서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우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잠을 자는 동안 잠을 자는 동안 사라지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상쾌해지는 상쾌해지는 염려 때문에 마음이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혹이 혹여 뺏길까 두렵사원 두렵사원 모든 일들 속에 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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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하시고 인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천군과 천사들을 나의 침상 곁에 보내요 나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나로하여 깊은 잠에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나에게 복을 주시나 나를 치유하시나 나를 고치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 요하여 주는 나의 찬송시옵소서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17장 4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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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내 육체에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얹어주셔서 내 육체속에 기생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지백제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조자해적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경험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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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신경 내세포 피부 이목구비 사지백제 오장육부 간절과 골수 혈관 조직 신경과 전두엽 온 전신과 나의 마음과 생각과 잠재의식과 무의식까지 예수님의 보호하네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잠을 잘 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나의 영혼과 육체를 감싸고 보호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망은 우리의 제약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노리고 하옵소서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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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신랑 신랑 대신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밤에 솜털처럼 부드러운 주님의 성길로 나의 영혼과 육체를 토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토치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내가 낫겠나 이라 주여 나를 빠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단잠을 뺏어가고 방해하는 악의 영들의 영향력이 이 밤에 힘을 잃고 떠나게 하옵소서 불면증 악무 가인놀림 수면장애 이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방을 당하고 지금의 시간 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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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면증을 일으키는 모든 영종 요소들은 지금 즉시 수멸되고 사라지지 주님 주님 이 밤에 잠을 자면서 잠을 자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기를 청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계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 지금 이 시간 이슈의 이름으로 영혼을 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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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 분노 미움 짜증 교만 게으름 음란 악한 생각 거짓말 비방 시기 질투 어리석음 두려움 증오 불친절함 모가치함 가난 체 걱정 중독 추술 폭력 우상 간음 모든 혼적인 묶임 쏠타임 자는 동안에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다 청소되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고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갖 좋은 것들이 잠자는 동안에 몰려올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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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e 아버지요 오늘 하루에 있었던 기억 나쁜 사건과 기억하고도 십지않는 그런 상처받은 기억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았던 온갖 더러운 이미지들 그리고 사단이 심어놓은 썸뿌리들 지금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고 있어서 이 모든 상처 온치 않는 나쁜 이미지와 기억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하로이 사라져지 않아 사라져지 않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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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 지배를 공격해오는 어둠의 영들을 결박해 주십시오 주님 안방 건너방 화장실 거실 출입문 베란다 복도 주방 자동차 사업장 일터 그리고 그리고 나와 모든 가족들의 영혼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덥습니다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오 어둠의 영들을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일곱 길로 떠나갈 일곱 길로 떠나갈 지어들 내가 이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곱 길로 떠나갈 지어들 다시는 다시는 우리 가정에 얼씽거리지 말지요 말지요 천사들아 이 밤에 나와 우리 가정을 도우지요 천사들아 천사들아 우리 가정을 지킬지요 구석구석 진을 치고 어둠의 영들이 침범해오지 못하도록 지킬지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영광을 거둤소서 희귄병으로 고생하거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자들 암세포의 증식으로 고생하는 자들도 초자연적인 신의의 기적을 베푸시사 이 밤에 모든 암세포가 소멸되고 증식을 멈추고 바이러스도 소멸되고 현대학으로 알 수 없는 희귀병 난치병 이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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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들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오 그들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이하여 기도 할지 믿음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항을 받으리라 야구보소 5장 14절로 15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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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이 밤에 나의 영과 헌과 욕을 만져 주소서 잠자는 동안에 부주중의 범죄치 않게 하시고 꿈속에서도 회개하고 꿈속에서도 영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을 그 놀라운 손길을 갈망하고 기다립니다 주여 이 밤에 나를 고치시옵소서 모든 결박에서 풀려 자유쾌 하옵소서 주여 자유쾌하소서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완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병종 암종 세포들은 사멸되고 파괴될지요 나는 나는 지금 주님이 나를 만지시므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 하노라 나의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음을 선포 하노라 아버지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하늘의 신령한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지금 나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음을 선포 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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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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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께서 나의 병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바뀌셨으므로 나는 이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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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질병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심으로 이제 나는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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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의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솔로 얹으시고 나에게 깨끗함을 받아라 명하소서 아멘으로 하답하겠습니다. 주님이 고치시면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온컴대 나를 만지시고 축복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도록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키를 기울이며 내 모든 교류를 지키며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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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라 시료부기 15장 26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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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의지하고 치료하는 의사이신 만병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통제받지 않고 스스로 증식하는 모든 악한 세포들 조직들 증식을 멈추고 사멸될 지하들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어미 명하로 스스로 삶을 주도하는 모든 세포는 질이 멸려날 것이며 지금 이 시간 파괴될 지하들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만병에 치우다 대신 전능하신 만악의 왕의 이름으로 명하로 암정으로 가는 모든 혈관은 파괴될 것이며 모든 양분은 정상적인 세포로 갈치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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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모든 병의 치유자의 신 전능자의 이름으로 명하로 암정 주위에 있는 건강한 세포와 조직들은 연합하여 손을 이룰 것이며 모든 악한 세포들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포들은 지금 이 시간 파괴될 지하들 파괴될 지하들 파괴될 지하들 아멘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하로 모든 암정을 붙들고 있는 이 암정을 통제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당하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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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정에 주의의 보요를 뿌리노라 주의의 보요를 덮노라 모든 암 조직은 너가 없어지며 깨끗게 될 지하들 모든 신경의 트러블들 염증 세포들 사라질 지하들 통증은 지금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유되며 박하사당을 먹듯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모든 육체를 상쾌해지며 모든 수면을 방해하는 것들은 따라가고 깊은 잠을 자게 될 지하들 깊은 잠을 자게 될 지하들 놀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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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붙드소서 주님 날 붙드소서 주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만지시고 붙드시고 주여 나를 세우소서 주님 모든 마음의 병에서 욕체병에서 환경의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거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주님을 바라며 주님 말을 의지하오 주여 이 손 참아 주옵소서 주님 손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애녹이 주님과 통행했던 것처럼 밤이나 낮이나 어느 계절이든지 어느 시간 어느 환경 어느 사건 속에서도 주여 주여 나를 놓지 마소서 내가 주를 붙들고 가겠나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나 주이십니다 나의 힘이시고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생계를 부러 주옵소서 그 생계로 말미암아 질병과 저주와 어둠이 떠나게 하옵소서 나를 사리잡고 있는 불안 근심 염려 두려움 수치심 거절감 어둠 이 죽음의 영이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단어가 대기하여 주옵소서 천공과 천사를 보내셔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지인이 간섭하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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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살려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구하며 잠이 듭니다 전혀 원컨대 잠에서 깨어날 때 내 몸은 영육간에 완벽한 치유를 경험하고 깨어 일어날 때 충성의 도구가 되도록 의의의 변기가 되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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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워낙은 내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호 없어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소서 멸망의 구동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위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 38장 16절로 17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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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나의 강구가 되었습니다. 주여 기적을 향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정당하신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혜의 이름으로 두려워하며 그 이름 앞에 떨며 그 이름 앞에 엎드리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이 밤에 이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의 치유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환경의 묶임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물질 또한 정식이로서 합당이 누리고 관리하지 못한 죄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의 일부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리는 것을 마치 내 소유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선심쓰듯 생각했고 이것마저 아까워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욕, 인생, 자기의 의존, 그리고 소유욕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살해갖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고 다스리는 권세에 회복될 지여도 회복될 지여도 회복될 지여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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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신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에 또한 하나님 닫히문이 열리듯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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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 적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라므로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 지여도 평강이 있을 지여도 아멘 아멘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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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53장 18절로 19절 말씀 아멘 오늘도 편안한 심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잠자리에 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응답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은 평강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에 평강이 있을 지여도 나의 가정에 평강이 있을 지여도 내 욕책 가운데 평강이 있을 지여도 이 나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평강이 있을 지여도 예루살렘 가운데 평강이 있을 지여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하여 평강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니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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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맡겨드리며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를 청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깊은 잠을 선물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이 밤에 깊은 잠을 자게 하고 있어져 내가 기절하듯이 이 잠잠에서 듣는 치유 기도를 들으면서 깊은 영혼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안식을 치아하게 하소서 깊은 잠에 들어갈 지여다 깊은 잠으로 들어갈 지여다 깊은 잠으로 들어갈 지여다 깊은 잠으로 앙무 가위 놀림 불면증 수면장에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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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창군천사들과 춤을 추게 하시고 내 육체는 깊은 안식을 누리고 내 영혼은 주님의 보좌 지성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하냐는 부족함이 없는 걸 믿습니다 여완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 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이하여 의의 길로 인도 하시는 도다 10편 23편 1절로 3절의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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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들의 불화살을 목자 대신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생명의 보호막을 지우라고 지우되고 회복되고 잠자는 동안에도 기름붐이 이마고 잠자는 동안에도 주의 권세가 이마고 잠자는 동안에도 주의 능력이 이마치여다 아멘 아멘 꿈속에서도 악의 영들의 활동을 결박하시옵소서 무호식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게 하시오 생명사기로 싸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을 회개합니다 악한 시선 생각 보고 듣고 입으로 부정한 말을 한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되신 주님 주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며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님 내 육체는 잠들었으나 내 영혼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나를 희장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육체는 쉬고 있으나 내 속사람은 주님과 교제함으로 평강을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불치병 희귀병 만성질병 원치 않은 모든 질병 사지백체의 질병이 완벽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이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신이여지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니라 시편 36편 7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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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날개 아래에 잠이 듭니다 깊이 잠들게 하옵소서 내 영혼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내 영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평안합니다 이 밤이 지나 새벽올 때까지 깊은 잠을 자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잠잘 때 주님이 제림의 나팔을 부신다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일어나 등불을 들고 저를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나의 이름을 풀려주시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어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이 음성을 꼭 듣게 하옵소서 이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꼭 저를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시고 그 대영광의 그 대영광의 날에 주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배도하거나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신랑은 오직 한 분뿐이오 한 분이신 신랑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은 안다 주님을 기다리오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영원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주님 나를 지루하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낯을 지지사 사람으로 일하게 하시고 사람으로 일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또 쉴 수 있는 밤을 주시옵소서 원컷 내 이 밤에 하나님 모든 피곤이 따라나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이 높고 자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다 시편 4편 8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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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평안이 높게 하시고 안전히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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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밤에 나를 고치소서 나를 만지소서 길을 여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원약을 지키시는 분을 믿습니다 이 밤에 나의 생에 나의 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 잠들게 하소서 주님 하루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잠들기 전에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그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평안한 잠을 누리게 하옵소서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낮에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 이 밤에 내 용의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가 조합의 분양함과 같이 되고 나의 손두는 것이 저녁제사 같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주의 따뜻한 환영으로 지친 몸을 감싸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은청을 이 밤에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주셔서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고 10편 127편 이 자리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 밤에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잠을 잘 때 내 영혼과 육체를 만지셔서 깨끗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혼을 결박하여 주시고 잠을 잘 때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지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 삶의 환경이 내 삶의 환경이 치유되어 열방에서 제임들이 이동되어 들어오게 하시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온갖 기쁨의 소식들이 나와 우리 가정과 비즈니스를 향하여 들어오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고 우리 몸은 완벽하게 소생케 하옵소서 하옵소서 내 안에 또래를 들고 내게 고통을 주는 모든 참초들이 못 편하게도 하옵소서 불안 초조 염려 근심 하옵소서 우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잠을 자는 동안 사라지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상쾌해지는 상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 지친 마음과 상한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행사 혹여 뺏길까 두렵사오니 모든 일들 속에 영통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술을 헤아릴 수 없는 천사를 지으셨고 그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천군과 천사들을 나의 침상 곁에 보내요 나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나로만의 깊은 점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나를 치유하시는 나를 고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요하여 주는 나의 찬송시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그리하시면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17장 4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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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내 육체에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얹어주셔서 내 육체속에 기생하는 모든 더러운 운명들이 떠나가게 하죠 사지백제 모든 질병 치유되는 조자해적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경험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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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신경 뇌세포 피부 이목구비 사지백제 오장육부 간절과 골수 혈관 조직 신경과 전두엽 온 전신과 나의 마음과 생각과 잠재의식과 무의식까지 예수님의 보호 안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잠을 잘 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나의 영혼과 육체를 감싸고 보호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우리는 마음을 받았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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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밤의 솜털처럼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과 육체를 토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토치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내가 낫겠나여. 주여 나를 만져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단잠을 뺏어가고 방해하는 악의 영들의 영향력이 이 밤의 힘을 잃고 떠나게 하옵소서. 불면증, 악무, 가인 논리, 수면장애 이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방을 당하고 지금의 시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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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면증을 일으키는 모든 영적 요소들은 지금 즉시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주님, 이 밤에 잠을 자면서 우리의 영혼과 요체가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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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 분노, 미움, 짜증, 교만, 게으름, 음랄, 악한 생각, 거짓말, 비방, 시기, 질투, 어리석음, 두려움, 증오, 불친절함, 무가치함, 가난, 채우, 걱정, 중독, 수술, 폭력, 우상, 가난, 모든 혼적인 묶임, 쏠타임, 자는 동안에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청소되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고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갖 좋은 것들이 잠자는 동안에 몰려오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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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 하옵소서 이 모든 상처 운치 않는 나쁜 이미지와 기억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하로 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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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 지배를 공격해오는 어둠의 영들을 결박해 주십시오 주님 안방 건너방 화장실 거실 추리문 베란다 복도 주방 자동차 사업장 일터 그리고 나와 모든 가족들의 영혼의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덥습니다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은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일곱길로 떠나갈 치어들 내가 이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곱길로 떠나갈 치어들 다시는 우리 가정에 얼씽거리지 말치어들 천사들아 천사들아 이 밤에 나와 우리 가정을 동으로 지어는 천사들아 우리 가정을 지킬지 구석구석 진을 치고 오둠의 영들이 침범해오지 못하도록 지킬지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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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영광을 거둬소서 희귄병으로 고생하거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자들 암세포의 증식으로 고생하는 자들도 초자연적인 신의의 기적을 베푸신사 이 밤에 모든 암세포가 소멸되고 증식을 멈추고 바이러스도 소멸되고 현대학으로 알 수 없는 희귀병 난치병 이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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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들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이하여 기도 할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항을 받으리라 야고버소 5장 14절로 15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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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이 밤에 나의 영과 황부와 육을 만져주소서 잠자는 동안에 부주 중의 범죄치 함께 하시고 꿈속에서도 회개하고 꿈속에서도 영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 은청이 있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을 그 놀라운 손길을 갈망하고 기다립니다 주여 이 밤에 나를 고치시옵소서 모든 결박에서 풀려 자유쾌 하옵소서 주여 자유쾌하소서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아래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병종 암종 세포들은 사멸되고 파괴될지 나는 지금 주님이 나를 만지심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나의 모든 제도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음을 선포 하노라 아버지 내가 잠을 자는 동안 하늘의 신령한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라 예수 그리스께서 친히 나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지금 나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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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라 나를 묻고 있는 불안한 감정과 생각 마음의 쓴뿌리는 내게서 영혼이 따라갈지어다 신정한 자유를 노리며 평강을 노리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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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어미에 꾸진하니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라 모든 악한 영들은 사난마귀 귀신 역사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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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께서 나의 병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나는 이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 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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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질병을 이제 나의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솔로 앉으시고 나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영하소서 아멘으로 하답하겠습니다 주님이 고치시며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온감대 나를 만지시고 축복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아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키를 기울이며 내 모든 교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힘이니라 아멘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힘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힘이니라 아멘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힘이니라 치료부기 15장 26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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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치료하는 의사이신 만병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통제받지 않고 스스로 증식하는 모든 악한 세포들 조직들 증식을 멈추고 사멸될 치아다 내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어미 명하로 스스로 삶을 주도하는 모든 세포는 질이 멸려날 것이며 지금 이 시간 파괴될 치아다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만병에 치우다 대신 전능하신 만악의 왕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정으로 가는 모든 혈관은 파괴될 것이며 모든 양분은 정상적인 세포로 갈치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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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모든 병에 치우자의 신 전능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정 암정 주위에 있는 건강한 세포와 조직들은 연합하여 손을 잃을 것이며 모든 악한 세포들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포들은 지금 이 시간 당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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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정을 그들고 있는 이 암정을 통제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당하고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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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정에 주의 보혈을 뿌리노라 주의 보혈을 덮노라 모든 암 조직은 녹아 없어지며 깨끗게 될지요 모든 신경에 돌아오던 염증 세포들 사라질지요 통증은 지금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유되며 닭가사당을 먹던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모든 육체를 상쾌해지며 모든 수면을 방해하는 것들은 따라가고 깊은 깊은 장을 장애될 지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태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으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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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붙들어 주님 나를 붙들어 주님 으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만지시고 붙들어 주여 나를 세우소서 주님 모든 마음의 병에서 욕체의 병에서 환경의 환경의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오 주여 이 손잡아 주옵소서 주님 손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애녹이 주님과 통행했던 것처럼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느 계절이든지 어느 시간 어느 환경 어느 사건 속에서도 주여 나를 놓지 마소서 내가 주를 붙들고 가겠나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이십니다 나의 힘이시고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내게 생계를 부러워 주옵소서 그 생계로 말미암아 질병과 저주와 어둠이 떠나게 하옵소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불안 근심 염려 두려움 수치심 거절감 어두움 이 죽음의 영이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단어가 대기하여 주옵소서 천공과 천사를 보내셔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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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느니 내 손에서 능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16기 32장 39장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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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자 찬들 을 구하며 잠이 듭니다. 전혀 원컨대, 잠에서 깨어날 때 내 몸은 영육간에 완벽한 치유를 경험하고 깨어 일어날 때 충성의 도구가 되도록 의의 변기가 되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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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워낙은 내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소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 38장 16절로 17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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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나의 강구가 되었습니다. 죄여 기적을 향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전망하신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혜의 이름으로 두려워하며 그 이름 앞에 떨며 그 이름 앞에 엎드리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이 밤에 이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의 치유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환경의 묶임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물질 또한 정식이로서 합당이 누리고 관리하지 못한 죄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의 일부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리는 것을 마치 내 소유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손심쓰듯 생각했고 이것마저 아까워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욕 인생 자기의 의존 그리고 소유욕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살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고 다스리는 권세에 회복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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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신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성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뢰가 보게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보게 또한 하나님 다치문이 열리듯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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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데 있는 자네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네게든지 평강이 있을지 않아. 평강이 있을지 않아. 하면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냐. 아멘. 아멘. 이사야 57장 18절로 19절 말씀. 아멘. 오늘도 편안한 신부가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잠자리에 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응답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은 평강으로 가득 찰질로 믿습니다. 내 심령에 평강이 있을지 않아. 나의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 않아. 내 육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 않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 않아. 에루살렘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 않아. 에루살렘을 위하여 에루살렘을 사랑하고 그리고 에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네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너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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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맡겨드리며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를 청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깊은 잠을 선물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이 밤에 깊은 잠을 자게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절하듯이 이 잠잠에서 듣는 치유의 기도를 들으면서 깊은 영혼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안식을 치약에 하소서 깊은 잠에 들어갈지요 깊은 잠으로 들어갈지요 깊은 잠으로 들어갈지요 악몽 가인 논리 불면증 수면장에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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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창군 천사들과 춤을 추게 하시고 내 욕체는 깊은 안식을 누리고 내 영혼은 주님의 보좌 지성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을 의지하자는 부족함이 없는 걸 믿습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 하시는 도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 하시는 도둑 10편 23편 1절로 3절의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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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잘 때 하나님 이 온수들의 지팡이 이 온수들의 불화살을 목자 대신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주시고 보하여 주옵소서 예수교수의 보혈의 피로 생명의 보호막을 치바라 지유되고 회복되고 잠자는 동안에도 기름 붐이 임하고 잠자는 동안에도 주의 권세가 임하고 잠자는 동안에도 주의 능력이 임할지하다 아멘 아멘 꿈속에서도 악의 영들의 활동을 결박하시옵소서 무엇이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생명사기로 싸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여러가지 염려 걱정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을 회개합니다 악한 시선 생각 보고듣고 입으로 부정한 말을 한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되신 주님 주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박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며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님 내 육체는 잠들었으나 내 영혼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휘장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육체는 쉬고 있으나 내 속사람은 주님과 교제함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불치병 휘기병 만성질병 운치하는 모든 질병 사지백체 질병이 완벽하게 취의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여 찌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리 10편 36편 7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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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날개 아래에 잠이 듭니다 휘이 피잠들게 하고 하옵소서 내 영혼 주안에서 기뻐합니다 내 영혼 하나님이 영광 안에서 평안합니다 이 밤이 지나 새벽 올 때까지 휘이 편장을 자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잠잘 때 주님이 재림의 나팔을 부신다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일어나 등불을 열고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나의 이름을 불려주소 나의 사람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어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이 음성을 꼭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꼭 저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대영광의 날에 주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배도하거나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신랑은 오직 한 분뿐이오요 한 분이신 신랑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하나 주님을 기다리오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영원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주님 나를 지루하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낯을 지지사 사람으로 일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또 쉴 수 있는 밤을 주셔서 원컷 내 이 밤에 하나님 모든 피곤이 따라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이 높고 자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다 10편 10편 4편 8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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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여 주시고 평안이 높게 하시고 안전히 안전히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 오늘 이 밤에 나를 고치소서 나를 만지소서 길을 여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원약을 지키시는 분을 믿습니다 이 밤에 나의 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농자의 날개 아래 잠들게 하소서 주여 하루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잠들기 전에 예수의 표로 용서하시고 그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평안한 잠을 누리게 하옵소서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낮에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 이 밤에 내용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가 조합의 분양함과 같이 되고 나의 손두는 것이 저녁제사같이 내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날 만져주시고 주의 따뜻한 화면에 지친 몸을 감싸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님께 적한 그녀의 종을 이 밤에 하나님을 품어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휘 지휘 하나님의 원성 부어주시옵소서 겨우의 치유뿐만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축복의 동무가 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법을 내리신다고 시편 127편 이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안에도 받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 밤에 끈 잠을 자게 하죠 잠을 잘 때 내 영혼과 용체를 만지셔서 깨 끓게 되는 축복을 받게 하며 주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혼을 결락하여 주시고 잠을 잘 때 주님의 주님의 피묻은 손으로 나를 만지심으로 지효되고 회복되고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 삶의 환경이 치유되어 열밤에서 채점들이 이동대로 들어오게 하시고 잠을 자는 동안에 온갖 기쁨의 소식들이 나와 우리 가정과 비즈니스를 향하여 들어오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고 우리 몸은 완벽하게 소생케 하옵소서 내 안에 또 아이를 들고 내게 고통을 주는 모든 참처들이 못편하게 나와 접소서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우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잠을 자는 동안 사라지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상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 지친 마음과 상한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을 향한 마음 복역 뺏길까 두렵사 모든 일들 속에 용통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술을 헤아릴 수 없는 천사를 지으셨고 그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천국과 천사들을 나의 침상 곁에 보내요 나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퀴업 큰 잠에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나에게 복을 주시나 나를 치유하시나 나를 고치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경비하고 찬양드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요하여 주는 나의 찬송시옵소서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낫겠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니 에레미야 에레미야 17장 4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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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어 나를 고치시며 내가 낫겠나였던 원컷 내 하나님이여 내 육체에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얹어주셔서 내 육체속에 기생하는 모든 더러운 놈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지백체의 모든 질병 치유되는 조자의적인 울렁 역사가 우리 이 밤에 경험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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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의 신경 내세포 피부 이목구비 사지백체 오장룡병 간절과 굴수 혈관 조직 신경과 정두역 온 전신과 나의 마음과 생각과 잠재의식과 부의식까지 예수님의 보호함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잠을 잘 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나의 영혼과 육체를 감싸고 보호하게 하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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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밤에 솜털처럼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과 육체를 토치하며 주올소서 아멘 주님의 토치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내가 맞겠나 죄여 나를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단잠을 내 사각 방해하는 악의 영들의 영향력이 이 밤에 힘을 잃고 떠나게 하옵소서 불면증 악몽 가인놀이 수면장애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방을 당하고 지금의 시간이 사망을 찬양하여 이 핵심이 나의 영향력이 떠나갈지 떠나갈지 불면증을 일으키는 모든 영종 요소들은 지금 즉시 수매되고 사라질지요 주님 이 밤에 잠을 자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계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 지금 이 시간에 이슈의 이름으로 영혼이 떠나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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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 분노 미움 자정 교만 게으름 음란 악한 생각 거짓말 비방 시기 시기 질투 어리석음 두려움 재웅 불친절한 무관치한 가난 체육 걱정 중독 수술 폭력 우상 가늠 모든 혼적인 묶임 쏟아 모든 혼적인 묶임 쏟아 가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되라 평강으로 가득 차게되라 평강으로 가득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되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실 온갖 좋은 것들은 잠자는 동안에 오래오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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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오늘 하루 있었던 기분 나쁜 사건 기억하고는 쉽지 않는 그런 상처받은 기억이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봤던 온갖 도로 이미지다 그리고 사단 심어로 쓴뿌린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고 있어서 이 모든 상처 온참 나쁜 이미지와 기억이 없다 예수 그리수의 이름으로 향하니 사라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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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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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안방 건넌방 건넌방 화장실 거실 추리문 베란방 복도 주방 자동차 사라지게 29분 그리고 나와 모든 가족들의 영혼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덥습니다.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죠. 어둠의 영혼을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일곱길로 떠나갈 지어다. 내가 이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로 일곱길로 떠나갈 지어다. 다시는 우리 가정에 얼씬거리지 말지어다. 천사들아 이 밤에 나와 우리 가정을 도움을 지어다. 천사들아 우리 가정을 지킬지어 구석구석 진을 치고 어둠의 영들이 침범해오지 못하도록 지킬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영광을 거둬소서 희귄병으로 고생하거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자들 암세포의 증식으로 고생하는 자들도 초자연적인 신문의 기적을 백포시사 이 밤에 모든 암세포가 소멸되고 증식을 멈추고 바이러스도 소멸되고 현대학으로 알 수 없는 희귄병 난치병이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밤에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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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들의 장노들을 정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며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항을 받으리라 야구보소 5장 14절로 15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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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님 이 밤에 나의 영과 헌과 욕을 만져주소서 잠자는 동안에 부재 중에 범죄치 않게 하시고 꿈속에서도 회개하고 꿈속에서도 영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노립니다 은총 있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을 그 놀라운 손길을 갈망하고 기다립니다 주여 이 밤에 나를 고치시옵소서 모든 결박에서 풀려 자유쾌하옵소서 주여 자유쾌하옵소서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병종 암종 세포들은 사멸되고 파괴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이 나를 만지시며 남을 입었음을 선포 하노라 나의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음을 선포 하노라 아버지 내가 잠을 자는 동안 하늘의 신령한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 나의 진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지금 나의 모든 진병이 치유되었음을 선포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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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네 나를 묻고 있는 불안한 감정과 생각 마음의 쓴뿌리는 내게서 영원히 떠나갈지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평강한 우리의 진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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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원의 왕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오де 영원히 사남나게 뒤틀인 욕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항되고 떠나갈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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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께서 나의 병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나는 이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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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질병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으니 심하라. 이제 나는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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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의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솔로 얹으시고 나에게 깨끗함을 받아라. 명하소서 아멘으로 하답하겠습니다. 주님이 어찌십시오.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온갖에 나를 만지시고 축복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선정하오. 내가 보기에 의를 향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교류를 지키며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야되. 나는 너희를 싫어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나는 너희를 싫어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나는 너희를 싫어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고 치료하는 의사이신 만병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통제받지 않고 스스로 증식하는 모든 악한 세포들 조직들 증식을 멈추고 사멸될 지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어미 명하로 스스로 삶을 주도하는 모든 세포들 질이 멸련할 것이며 지금 이 시간 파괴될 지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만병의 치유자이신 전능하신 만악의 왕의 이름으로 명하로 우리 암정으로 가는 모든 혈관은 파괴될 것이며 모든 양분은 정상적인 세포로 갈지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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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모든 명의 치유자이신 전능자의 이름으로 명하로 아멘 암정 주위에 있는 건강한 세포와 조직들은 연합하여 손을 잃을 것이며 모든 악한 세포들,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포들은 지금 이 시간 파괴되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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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로 모든 암정을 붙들고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모든 암정을 보면 주의의 보혈을 뿌리거라, 주의의 보혈을 덮거라. 모든 암초증은 녹아 없어지며, 깨끗게 대치하라. 모든 신경에 돌아오는 염증 세포들 사라질지요. 통증은 지금 시간에 깨끗하게 치워라. 박하사당을 보면서 머리가 말려지고, 그리고 모든 육체를 상쾌해지며, 모든 수면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나아가고, 깊은 장을 자게 될 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장.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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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모든 마음의 병에서, 쪽지의 병에서, 환경의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거치시옵소.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오. 주여. 이 손 참아 주옵소서. 주님 손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에녹이 주님과 통행했던 것처럼, 밤이나, 날씨는, 어느 계절이든지, 어느 시간, 어느 환경, 어느 사건 속에서도, 주여 나를 놓지 마소서. 내가 주를 붙들고 가겠나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시고,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생계를 불어 주옵소서. 그 생계로 말미암아, 질병과, 저주와, 어둠이, 떠나게, 하옵소서. 나를 사리자고 있는, 불안, 근심, 염려, 두려움, 수치심, 거절과, 어둠, 이 죽음의 영혼.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단어가, 대기하여, 주옵소서. 천국과 천사를 보내셔,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을 간섭하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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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 나 외에는, 신이 없도든,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며, 내 손에서, 능이, 빼앗을 자가, 없도든, 심리옥기, 32장, 39장,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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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상하게도 하시며, 낫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살려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구하며, 잠이 듭니다. 주님, 원컨대, 잠에서 깨어날 때, 내 몸은, 영원간에, 완벽한 치유를 겨우고, 깨어 일어날 때, 충성의 도구가 되도록, 의의 변기가 되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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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만, 원하간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호 없어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동에서, 던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위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 38장, 16절로, 17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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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나의 강구가 되었습니다. 종영, 기적을 구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전명하신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혜의 이름으로 두려워하며 그 이름 앞에 떨며 그 이름 앞에 엎드리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이 밤에 이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의 치유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환경의 묶임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물질 또한 정직이로서 합당히 누리고 관리하지 못한 죄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의 일부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리는 것을 마치 내 소유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선심스듯 생각했고 이것마저 아까워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당욕, 인생, 자기의 의존, 그리고 소유욕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하로 나를 살려고 있는 모든 모든의 권세는 사라져 다스리는 권세에 회복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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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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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신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뢰가 보게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 또한 하나님 닫힘은이 열리듯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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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며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니라. 입술의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용어가 용어가 만난다. 먼 데 있는 자들에게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강에 있을지 아멘. 평강에 있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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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57장 18절로 19절을 말씀 아멘. 오늘도 편안한 심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잠자리에 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응답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은 평강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에 평강이 있을지 아멘. 나의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 아멘. 내 욕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 아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요. 에루살렘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요. 에루살렘을 위하여 에루살렘을 사랑하고 그리고 에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구하는 자라 구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흉통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는 허허통자님 흉통태라 주시옵소서 요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네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로다. 죽으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시편 121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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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맡겨드립니다. 깊은 잠으로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깊은 잠을 선물하시는 신실하신 졸. 이 밤에 깊은 잠을 자게 없어서 내가 기절하듯이 이 잠잠에서 듣는 치유 기도를 들으면서 귀한 영혼의 지속소에 들어가서 안식을 치약에 하소서 깊은 잠에 들어갈지요 깊은 잠으로 들어갈지요 깊은 잠으로 들어갈지요 들어갈지요 악몽 가인 울림 불면증 수면장에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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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과 춤을 추게 하시고 내 육체는 깊은 안식을 누리고 내 영혼은 주님의 보좌 지성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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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의자 나를 부족함이 없는 걸 믿습니다 여완은 나의 복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불가로 인도 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이하여 의의 길로 인도 하시는 도다 신편 23편 1절로 3절에 났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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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잘 때 하나님 이 온수들의 지팡이 이 온수들의 불화살을 목자 되신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생명의 보호막을 지느라 지유되고 회복되어 잠자는 동안에도 기름붐이 이마 잠자는 동안에도 주의 권세가 이마 잠자는 동안에도 주의 동력이 이마 지어라 아멘 아멘 꿈속에서도 악의 영들의 활동을 결박하시옵소서 보호식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게 하시옵소서 생명사기로 싸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을 회개합니다 악한 시선 생각 보고 듣고 입으로 부정한 말을 하는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되신 주님 주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막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며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님 내 욕체는 잠들었으나 내 영혼 깨어 시지않고 시지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여 말을 휘장안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욕체는 내 욕체는 쉬고 있으나 내 속사람은 주님과 교제암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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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치병 희귀병 반성질병 운치 않은 모든 질병 하옵소서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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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날개 아래에 잠이 듭니다 히이 피잠 들게 하옵소서 내 영혼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낸 영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평안합니다 이 밤 이 지나 새벽 그때까지 무엇보다도 잠잘 때 주님이 재림의 나팔을 보신다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일어나 등불 들고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나의 이름을 불려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이름을 동작 일어나 어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위험성을 고원 듣게 하여 저 없어서 이 밤에 주님이 오신다 주님 고원 저를 고닌 야채에 잠을 기하시오 그 대영광의 날에 주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배도하거나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십니다 나의 신랑은 오직 한 번뿐 한 분이신 신랑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하나다 주님을 기다리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용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주님 나를 지루하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낮을 지지사 사람으로 일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또 쉴 수 있는 밤을 주셔서 원컨대 이 밤에 하나님 모든 피곤인들은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이 높고 자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다 10편 4편 8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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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여 주시고 평안이 높게 하시고 안전히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 오늘 이 밤에 나를 고치소서 나를 만지소서 길을 여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언양을 지키시는 분을 믿습니다 이 밤에 이 밤에 나의 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동자 전동자의 날개 날개 아래 잠들게 하소서 주여 주여 하룻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사라지고 잠들기 전에 예수의 표로 용서하시고 그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평안한 잠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낮에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 이 밤에 내용을 줄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가 조합의 분양함과 같이 되고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시오 주의 따뜻한 환영으로 지친 몸을 감싸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은정은 이 밤에 하늘을 열고 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실을 구워주셔서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회복시켜주시오 축복의 동반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참을 자년도 복을 내리신다고 10편 127편 이 자리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 밤에 깊은 품잡을 자게 하시고 잠을 잘 때 내 영혼과 육체를 만드셔서 깨 깎게 되는 축복을 받게 하려 주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용도를 결박하여 주시고 잠을 잘 때 주의 핀 흐든 손으로 나를 만지시고 치유되고 치유되고 행복되고 하옵소서 잠을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 삶의 환경이 치유되어 별방에서 제정들이 이동되어 들어오게 하시고 참을 자는 동안에 참을 자는 동안에 온갖 기쁨의 소식들이 너와 우리 가정과 비즈니스를 향하여 들어오게 하옵소서 들어오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말려가지게 하시오 우리 몸은 완벽하게 소생케 하옵소서 내 안에 또리를 들고 내게 고통을 주는 모든 참처들이 못 편하게 도와주옵소서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우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잠을 자는 동안 사라지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상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 지친 마음과 상한 마음을 배곡되게 도와주시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겨 뺏길까 두려움상 모든 분들 속에 욕둔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술을 헤아릴 수 없는 천사를 지으셨고 천사를 지으셨고 그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고 지키시고 호응하시고 운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천국과 천사들을 나의 침상 나의 침상 곁에 보내요 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와야 깊은 잠에 날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시옵소서 나를 고치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요하여 주는 나의 찬송시옵소서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낫겠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어립니다 예레미야 17장 4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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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나를 고치시며 내가 낫겠나 온갖 온갖 내 하나님이오 내 육체에 주님의 그 피멀은 손을 얹어주셔서 내 육체속에 내 육체속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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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잠재의 신과는 무엇이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잠을 잘 때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나, 나의 영혼과 육체를 감싸고 보호하게 하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찔림을 받는다. 우리는 평화를 뚫었다. 그가 채찍에 빠진다. 우리는 마음을 받았다. 이사야 53장, 4장, 5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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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밤에 솜털처럼 부드러운 주님의 석결로 나의 영혼과 육체를 토치하여 주올소서. 아멘. 주님의 토치를 상호합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내가 낫겠다. 주여 나를 만져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의 단잠을 뺏어가고 방해하는 악의 영들의 영향력이 이 밤에 힘을 잃고 떠나게 하옵소서. 불면증, 악의 영향력이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방을 당하고 지금의 시간을 떠나게 하옵소서. 떠나게 하옵소서. 떠나게 하옵소서. 떠나게 하옵소서. 떠나게 하옵소서. 불면증을 일으키는 모든 영종. 요소들은 지금 즉시 수배되고 사라질지요. 주님, 이 밤에 잠을 자면서 우리의 영웅과 요체가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 지금 이 시간에 이슈의 이름으로 결방을 떠나게 하옵소서. 따라가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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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 분논. 미움. 짜증. 교만. 게으름. 음랄. 악한 생각, 거짓말, 비방, 시기, 질투, 어리석음, 두려움, 증오, 불친절함, 무같이함, 가난, 체납, 걱정, 존경, 수술, 폭력, 우상, 가늠, 모든 혼적인 목격 쏠타임. 자는 동안에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청소하더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고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갖 좋은 것들이 잠자는 동안에 몰려오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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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오늘 하루 있었던 기분 나쁜 사건이야. 기억하고는 쉽지 않은 그런 상처받은 기억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았던 온갖 더러운 이미지들. 그리고 사단이 심어놓은 썸뿌리들. 지금 이 시간에 예수의 상처받은 아홉 세상에 이 모든 상처받은 나쁜 이미지와 기억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하로니 살아둔지요. 살아둔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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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달이다, 복도, 주방, 자동차, 사업자, 일터. 그리고 나와 모든 가족들의 영혼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덥습니다.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어둠의 영혼을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일곱 길로 떠나갈 지옥. 내가 이순일의 이름으로 명한 일곱 길로 떠나갈 지옥. 다시는 우리 가족의 월신 글자 말지옥. 천사들아, 이 밤에 나와 우리 가정을 도우시오. 천사들아, 우리 가정을 지킬지요. 구석구석 진을 치고 어둠의 영들이 침범해오지 못하도록 지킬지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영광을 거두소서. 희귄병으로 고생하거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자들. 암세포의 증심으로 고생하는 자들. 초자연적인 신의의 규정을 베푸신 사람. 이 밤에 모든 암세포가 소멸되고 증식을 멈추고 바이러스도 소멸되고 현대학으로 알 수 없는 희귀병, 난치병이란 지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너희 중에 겪는 자가입니다. 그는 교회들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명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그를 이룹히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항을 받으리라. 야구보소 5장 14절로 15장. 아멘, 아멘, 아멘. 오 주님, 이 밤에 나의 영과 혼과 욕을 만져주소서. 잠자는 동안에 부주 중에 범죄치 않게 하시고 꿈속에서도 회개하고 꿈속에서도 영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노리는 은총님께 하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주의 손길을 그 놀라운 손길을 갈망하고 기다립니다 주여 이 밤에 고치시옵소서 모든 결방에서 부니 자유케 하옵소서 주여 나는 지금 주님이 나를 만드시므로 마음을 입었음을 선포 하늘 나의 모든 죄도 예수 내가 나살에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로 예수 크리스도 께서 친히 나의 진명을 짊어지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지금 나의 모든 진명이 치유되었으믄 선포 하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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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뺨 나를 묶고 있는 불안한 감정과 생각 마음의 쓴뿌리는 내게서 영혼이 따라갈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평강을 노릴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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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한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억울 꾸짐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사반마귀 귀신 욕살을 예수 이름으로 결복되고 따라갈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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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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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병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나는 나는 이제 나음을 믿었음을 선포 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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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도 방해할 수 없으면 선보, 주여 온갖 나를 만지시고 축복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정하오. 내가 보기에 으르래요. 내 계명에 키를 기울여 내 모든 교류를 지키며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종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싫어하는 여호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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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어복의 15장 26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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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의지하고 치료하는 의사이신 만병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보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지 않고 스스로 증식하는 모든 악한 세포들, 조직들, 증식을 멈추고 사멸될 지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어미 명언, 스스로 삶을 주도하는 모든 세포는 질이 멸련할 것이며, 지금 이 시간 파괴될 지하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만병에 치우다 대신에 전명하신 만악의 왕의 이름으로 명언 우리, 암정으로 가는 모든 혈관이 타게 될 것이며, 모든 양분은 정상적인 세포로 갈치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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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모든 병의 치유자이신 전등자의 이름으로 명언 우리, 암정 주위에 있는 건강한 세포와 조직들은 연합하여 손을 잃을 것이며, 모든 악한 세포들, 병을 잃히는 모든 세포들은 지금 이 시간에 파괴될 지하다. 파괴될 지하다. 파괴될 지하다. 파괴될 지하다. 아멘.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언 모든 암정을 붙들고 있는 이 암정을 통제하는 큰 영어들은 결방을 당하고, 다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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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정에 주위에 보혈을 뿐인 거라. 모든 암 조직은 논가 없어지며 깨끗게 나타내며, 모든 신경에 터는 염증 selbst 부들 사라질지히 los 통증은 지금 시간에 깨끗게 태어나는 시oon 성도. 박하사당을 머리가 말려가지고 그리고 모든 입죄를 상쾌해져 모든 수매를 방해하는 것들은 다 깊은 장을 자게 될 시어들 두려워하지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마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장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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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붙들리라 주님 나를 붙들리라 주님 무릎무릎 손으로 나를 만지시고 붙들시고 주여 나를 세우시오 주님 모든 마음의 명에서 욕체에 명에서 환경의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오 주여 이 손잡아 주옵소서 주님 손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에눅이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밤이나 낮이나 어느 계절이든지 어느 시간 어느 환경 어느 사건 속에서도 주여 나를 놓지 마소서 내가 주를 붙들고 가겠나 주님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시고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생계를 부러워주옵소서 그 생계로 말미암아 실병과 저주와 어둠이 떠나게 하옵소서 나를 사리잡고 있는 불안 근심 염려 두려움 수치심 거절감 어두움 이 죽음의 영역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가능함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천금과 천사를 보내셔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책임이 간섭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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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람 나 외에는 신이 없도더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사막에도 하며 낫게도 하며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든 심욕기 32장 39장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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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낫게 하여주옵소서 아멘. 아멘. 살려주시옵소서 낫게 하여주옵소서 치유를 구하며 잠이 든다. 주님 원컨대. 잠에서 깨어날 때 내 몸은 영육간에 완벽한 치유를 경험하고 깨어 일어날 때 충성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의 경기가 되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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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와요. 워낙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소서 멸망의 구동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위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 38장 16절로 17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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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나의 강구가 되었습니다. 주여 기적을 향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영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전등하신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미의 이름으로 두려워하며 그 이름 앞에 떨으며 그 이름 앞에 엎드리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이 밤에 이 종에게 허락하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의 치유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환경의 느낌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몸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물질 또한 정식이로서 합당이 누리고 관리하지 못한 죄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의 일부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릴 것을 마치 내 소유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선심스도 생각했고 이것마저 아까워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욕, 인생, 자기의 의존, 그리고 소유의 욕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로 나를 살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고 사라지고 다스리는 권세는 회복될 지옵소서. 회복될 지옵소서. 회복될 지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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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신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뢰가 보게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부분 또한 하나님, 닫히문이 열리듯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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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리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 않아. 평강이 있을지 않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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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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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57장 18절로 19절로 가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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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응답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은 평강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에 평강이 있을지요 나의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요 내 욕책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요 에루살렘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요 에루살렘을 위하여 에루살렘을 사랑하고 그리고 에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구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형통케 하려 주시옵소서 요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네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네가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시편 121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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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기절하듯이 이 잠잠해서 듣는 치유의 기도를 들이냈어요. 이 잠잠해서 안식을 치하게 하소서 깊은 잠에 들어가있죠. 깊은 잠으로 들어가있죠. 깊은 잠으로 들어가있죠. 암호, 가인물, 수면장이 따라가라, 따라가라, 따라가라.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창군천사들과 춤을 추게 하시고 내 영혼은 주님의 보좌 지성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하자는 부족함이 없는 걸 믿습니다. 여완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도. 10편, 23편, 1절로 3절의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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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잠을 잘 때 하나님, 이 온수들의 지팡이, 이 온수들의 불화살은 목자에 대신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주시오. 보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의 보혈의 피로 생명의 보호막을 지느라. 지효되고 회복되고. 잠자는 동안에도 기름국이 나고. 잠자는 동안에도 주의 권세가 나고. 잠자는 동안에도 주의 능력이 나고. 잠자는 동안에도 주의 능력이 나고. 아멘, 아멘. 꿈속에서도 악의 영들의 활동을 결박하시옵소서. 무호식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게 하시오. 생명상으로 싸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온 하루 여러가지 염려, 걱정,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을 회개합니다. 악한 시선, 생각, 보고 듣고 입으로 부정한 말을 한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되신 주님. 주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며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님, 내 육체는 잠들었으나 내 영혼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용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희장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육체는 쉬고 있으나 내 속사람은 주님과 교제함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불치병, 희갯병, 반성질병, 운치한 모든 질병, 사지밀체의 질병이 완벽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신이여 찌그리 보배로 오신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니. 시편 36편 7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나를 주의 날개 아래에 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 날개 아래에 잠이 듭니다. 피 잠들게 없어서 내 영혼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내 영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평안합니다. 이 밤이 지나 새벽 올 때까지 깊은 잠을 자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잠 잘 때 주님이 재림의 나팔을 부신다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일어나 등불을 열고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나의 이름을 불려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어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이 음성을 꼭 듣게 하는 수 없어서 이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꼭 저를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시고 그 대영광의 날에 주의 품에 안겨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배도하거나 주님을 배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신랑은 오직 한 분뿐 한 분이시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알아봐라 주님을 기다리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삶은 내용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주님 나를 지루하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낯을 지지사 사람으로 일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쉴 수 있는 밤을 주셔서 원컨대 이 밤에 하나님, 모든 피곤에 따라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이 높고 자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입니다. 시편 3편 8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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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여 주시고 평안이 높게 하시고 안전히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 오늘 이 밤에 나를 고쳐 주소서 나를 만드시옵소서 길을 여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을 믿습니다. 이 밤에 나의 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동자의 날개 아래 잠들게 하소서 주여 하루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잠들기 전에 예수의 표로 용서하시고 그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평안한 잠을 누리게 하옵소서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낮에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 이 밤에 내용의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가 저 앞에 분양화물과 같이 되고 나의 손 두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주의 따뜻한 환영으로 지친 몸을 감싸주시옵소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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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혼성 부어주셔서 부어주셔서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고 10편 127편 이 자리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 밤에 큰 잠을 자게 하시고 잠을 잘 때 내 영혼과 욕체를 만지셔서 깨 깨 끓게 되는 축복을 받게 하며 주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혼을 결막하여 주시고 잠을 잘 때 주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지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하오니 잠을 자는 동안에도 온갖 기쁨의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들이 나와 우리 가정과 비즈니스를 향하여 들어오게 하옵소서 들어오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고 우리 몸은 완벽하게 소생케 하옵소서 내 안에 또리를 들고 내게 고통을 주는 모든 참처들이 뽑혀나가게도 아주 없어서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우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잠을 자는 동안 사라지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상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 지친 마음과 상한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혹여 뺏길까 두렵사오니 모든 일들 속에 용통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술을 헤아릴 수 없는 천사를 지으셨고 그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천군과 천사들을 나의 침상 곁에 보내요 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요하여 주는 나의 찬송시옵소서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장 4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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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나를 고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온건 내 하나님이요 내 육체에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얹어주셔서 내 육체속에 기생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지백체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조자해적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경험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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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신경 내색포 피부 이목구비 사지백체 오장 육부 간절과 골수 혈관 조직 신경과 전두엽 온 전신과 나의 마음과 생각과 잠재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까지 예수님의 보호안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잠을 잘 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나의 영혼과 육체를 감싸고 보호하게 하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망은 우리의 제약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마음을 받아도다 예사야 53장 4절 5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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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밤에 솜털처럼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육체를 토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터치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내가 맞겠다 주여 주여 나를 맞춰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단잠을 뺏어 뺏어가고 방해하는 아멘 악의 영들의 영향력이 이 밤에 힘을 잃고 떠나게 하옵소서 불면증 악무 가인놀림 수면장애 이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결방을 당하고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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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면증을 일으키는 모든 영종 요소들은 지금 즉시 수멸되고 사라질지 어둠 주님 이 밤에 잠을 자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계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 지금 이 시간 이슈의 이름으로 영혼 우리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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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 분노 미움 짜증 교만 게으름 음란 악한 생각 거짓말 비방 시기 질투 어리석음 두려움 저음 불친절함 무관치함 가난 채무 걱정 중독 수술 폭력 우상 간음 모든 혼쩍이 묶임 쏠타임 자는 동안에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청소되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고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실 온갖 좋은 것들이 잠자는 동안에 몰려올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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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오늘 하루 있었던 기분 나쁜 사건이라 기억하고는 쉽지 않는 그런 상처받은 기억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았던 온갖 더러운 이미지들 그리고 사단이 심어놓은 쓴뿌리들 지금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고 있어서 이 모든 상처 원치않는 나쁜 이미지와 기억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하로니 사라지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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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 지배를 공격해오는 어둠의 영들을 결박해 주십시오 주님 안방 건너방 화장실 거실 출입문 베란다 복도 주방 자동차 사업자 일터 그리고 나와 모든 가족들의 영혼에 예수의 부여를 뿌리고 팔을 덮습니다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 조금도 득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일곱길로 떠나갈 시험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로 일곱길로 떠나갈 시험에 다시는 우리 가정에 얼씽거리지 말지요 천사들아 이밤에 나와 우리 가정을 도워지요 천사들아 우리 가정을 지킬지요 구석구석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어둠의 영들이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지킬지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영광을 거둘소서 영광을 거둘소서 희귄병으로 고생하거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자들 암세포의 증식으로 고생하는 고생하는 자들 초자연적인 신의의 기적을 베푸신사 이밤에 모든 암세포가 소멸되고 증식을 멈추고 바이러스도 소멸되고 현대학으로 알 수 없는 희귀병 난치병 이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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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들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 할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상을 받으리라 야구보소 5장 14절로 15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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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이 밤에 나의 영과 흥과 욕을 만져 주소서 잠자는 잠자는 동안에 부주 중에 범죄치 않게 하시고 꿈속에서도 회개하고 꿈속에서도 영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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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라 은총 있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이 그 주의 그 놀라운 손길을 갈망하고 기다립니다. 주여 이밤에 나를 고치시옵소서. 모든 결박에서 풀려 자유쾌를 하옵소서. 주여 자유쾌하옵소서.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성포합니다. 모든 병종 암종 세포들은 소멸되고 파괴되지 않아. 나는 지금 주님이 나를 만드시므로 남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나의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아버지 내가 잠을 자는 동안 하늘의 신령한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산의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하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지금 나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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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하노. 나를 묻고 있는 불안한 감정과 생각, 마음의 쓴뿌리는 내게서 영혼이 떠나갈지어다. 신정한 자유를 노리며 평강을 노릴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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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법이 꾸준하니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사단 마귀 귀신 역사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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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께서 나의 병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나는 이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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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도록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해가며 내 계명에 키를 기울인 내 모든 교류를 지키며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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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주름기 15장 26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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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의지하고 치료하는 의사이신 만병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지 않고 스스로 증식하는 모든 악한 세포들 조직들 증식을 멈추고 사멸될 지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어미 명하로 스스로 삶을 주도하는 모든 세포들 질이 멸련할 것이며 지금 이 시간 파괴될 지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만병에 치우다 대신 전능하신 만악의 왕의 이름으로 명하로 암정으로 가는 모든 혈관은 파괴될 것이며 모든 양분은 정상적인 세포로 갈치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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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모든 병의 치유자이신 전능자의 이름으로 명하로 암정 주위에 있는 건강한 세포와 조직들은 연합하여 손을 잃을 것이며 모든 악한 세포들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포들은 지금 이 시간 파괴될 지하다. 파괴될 지하다. 아멘.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로 모든 암정을 붙들고 있는 이 암정을 통제하는 큰 영들은 결박을 당하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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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정에 주의 보혈을 뿌리노라. 주의 보혈을 덮노라. 모든 암조직은 녹아 없어지며 깨끗하게 될 지하다. 모든 신경에 돌아갈듯 암증 세포들 사라질 지하다. 통증은 지금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유되고 박하사당을 보면 머리가 말라지고 그리고 모든 육체를 상쾌해지며 모든 수면을 방해하는 것들은 따라가고 깊은 장을 자게 될 지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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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붙들리라. 주님 나를 붙들리라. 주님 나를 붙들리라. 주님 우려운 오른손으로 나를 만지시고 붙들리라. 주여 나를 세우소서. 주님 모든 마음의 병에서 쪽지의 병에서 환경의 고통 가운데서 나이를 건주시오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오 주여 이 손잡아 주옵소서 주님 손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에녹이 주님과 통행했던 통행했던 것처럼 밤이나 낮이나 어느 계절이든지 어느 시간 어느 환경 어느 사건 속에서도 주여 나를 놓지 마소서 내가 주를 붙들고 가겠나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시고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생계를 부러워 주옵소서 그 생계로 말미암아 실병과 저주와 어둠이 떠나게 하옵소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불안 근심 염려 두려움 수치심 거절감 어두움 이 죽음의 영이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단어가 대기하여 주옵소서 천국과 천사를 보내셔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신이 간섭하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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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는 내 손에서 능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신용기 32장 39장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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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살려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구하며 잠이 듭니다 주님 원큰데 잠에서 깨어날 때 내 몸은 영육간에 완벽한 치유를 경험하고 깨어 일어날 때 충성의 도구가 되도록 의의의 병기가 되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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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워낙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포옵소서 16절로 17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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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나의 강구가 되었습니다 죄여 기적을 향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영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전등하신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혜의 이름으로 두려워하며 그 이름 앞에 떨며 그 이름 앞에 엎드리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이 밤에 이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의 치유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환경의 묶임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물질 또한 청지기로서 합당이 누리고 관리하지 못한 죄를 예수 하나님께 마땅해 돌려드리는 것을 마치 내 소유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선심스던 생각했고 이것마저 아까워했음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 안에 욕심 탐욕 인생 자기의 의존 그리고 소유욕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노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고 다스리는 권세에 회복될 지어라 회복될 지어라 회복될 지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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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신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 안 보게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또한 하나님 닫히문이 열리듯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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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요아가 말라 아멘 먼 데에 있는 자들에게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 편강이 있을지 하라 편강이 있을지 하라 아멘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 57장 18절로 19절 말씀 아멘 오늘도 편안한 심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잠자리에 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응답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은 편강으로 가득 살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에 편강이 있을지 하다 나의 가정에 편강이 있을지요 내 육척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요 이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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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요 이루살렘을 이하여 이루살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루살렘을 이하여 평강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형통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형통결이 이루살렘을 주시옵소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 시편 121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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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를 청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깊은 잠을 선물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이 밤에 깊은 잠을 자게 하고 서서 내가 기절하듯이 이 잠잠해서 듣는 치유의 기도를 들으면서 깊은 영혼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안식을 치아하게 하소서 깊은 잠에 들어갔죠 깊은 잠으로 들어가야죠 깊은 잠으로 들어가야죠 악몽 가인놀림 불면증 수면장에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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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오 천군 천사들과 춤을 추게 하시오 내 육체는 깊은 안식을 누리고 내 영혼은 주님의 보좌 지성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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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의지하냐는 부족함이 없는 걸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 하시는 10편 23편 1절로 3절의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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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하여 주옵소서 예수 예수 보혈의 피로 생명의 보호막을 치바라 지효되고 지효되고 회복되고 잠자는 동안에도 기름붐이 임하고 잠자는 동안에도 주의 권생아 임하고 잠자는 동안에도 주의 동력이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꿈속에서도 악의 영들의 활동을 결박하시옵소서 무호식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게 하시오 생명상으로 싸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악한 시선 생각 보고 듣고 입으로 부정한 말을 한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되신 주님 주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박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며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님 내 육체는 잠들었으나 내 영혼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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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장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육체는 쉬고 있으나 내 속사람은 주님과 교제함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불치병 희귀병 만성질병 원치 않은 모든 질병 사지백체 질병이 완벽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여 찌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 시편 36편 7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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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주의 날개 아래에 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날개 아래에 잠이 듭니다 휘이 피잠들게 하옵소서 내 영혼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내 영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평안합니다 이 밤이 지나 새벽올 때까지 깊은 잠을 자게 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잠잘 때 주님이 주님이 제림의 나팔을 부신다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일어나 등불을 열고 저를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나이 나의 이름을 풀려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어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이 음성을 꼭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꼭 저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대영광의 날에 주의 품에 앉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배도하거나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신랑은 오직 한 번뿐이오 한 분이신 신랑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하나 말하나 주님을 기다리오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용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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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루하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낯을 지으시사 사람으로 일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쉴 수 있는 밤을 주셔서 원컨대 이 밤에 하나님 모든 피곤에 따라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이 높고 자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다 10편 3편 8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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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여 주시고 평안이 높게 하시고 안전히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 오늘 이 밤에 나를 고치소서 나를 만지소서 길을 여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원약을 지키시는 분을 믿습니다 이 밤에 나의 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농자의 날개 아래 잠들게 하소서 주여 하루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잠들기 전에 예수의 표로 용서하시고 그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평안한 잠을 평안한 잠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께서 낮에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 이 밤에 내용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가 조합의 분양함과 같이 되고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저의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저의 따뜻한 환영으로 지친 몸을 감싸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은총은 이 밤에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주셔서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고 10편 127편 이 자리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 밤에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잠을 잘 때 내 영혼과 육체를 만지셔서 깨끗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혼을 결박하여 주시고 잠을 잘 때 주의에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지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 삶의 환경이 치유되어 열방에서 제임들이 이동되어 들어오게 하시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온갖 기쁨의 소식들이 나와 우리 가정과 비즈니스를 향하여 들어오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말려가지게 하시고 우리 몸은 완벽하게 소생케 하옵소서. 내 안에 또래를 들고 내게 고통을 주는 모든 참초들이 못 편하게도 아주 없어서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우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잠을 자는 동안에 사라지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상쾌해지는 역사가 잊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 지친 마음과 상한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혹여 뺏길까 두렵사오니 모든 일들 속에 용통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술을 헤아릴 수 없는 천사를 지으셨고 그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천군과 천사들을 나의 침상 곁에 보내요. 나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나를 치유하시나 나를 고치시나 나를 고치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그리하시면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장 4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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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컷 내 하나님이여 내 육체에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얹어주셔서 내 육체속에 기생하는 모든 더러운 용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지백체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경험 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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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신경 내세포 피부 이목구비 사지백체 오장욕부 간절과 골수 혈관 조직 신경과 전두엽 온 전신과 나의 마음과 생각과 잠재의식과 부의식까지 예수님의 보호하래 있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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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잘 때 예수님의 보혈의 흔해가 나의 영혼과 육체를 감싸고 보호하게 하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망은 우리의 제약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노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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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밤에 솜털처럼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과 육체를 토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토치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여 나를 맞춰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단잠을 뺏어가고 방해하는 악의 영들의 영향력이 이 밤에 힘을 잃고 떠나게 하옵소서. 불면증 악몽 가인놀림 수면장애 이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결방을 당하고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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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면증을 일으키는 모든 영종 요소들은 지금 즉시 수면되고 사라질지 떠나갈지 주님 이 밤에 잠을 자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 지금 이 시간 이슈의 이름으로 명을 우리 떠나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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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 분노 미움 짜증 교만 게으름 음랄 악한 생각 거짓말 비방 시기 질투 어리석음 두려움 증오 불친절함 무가치함 가난 채무 걱정 중독 수술 폭력 우상 간음 모든 혼적인 묶임 쏠타임 자는 동안에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청소되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고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갖 좋은 것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령을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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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오늘 하루 있었던 기분 나쁜 사건이라 기억하고도 쉽지 않는 그런 상처받은 기억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았던 온갖 더러운 이미지들 그리고 사단이 심어놓은 쓴뿌리들 지금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고 있어서 이 모든 상처 운치 않는 나쁜 이미지와 기억들이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하로니 사라지지 사라지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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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 지배를 공격해오는 어둠의 영들을 결박해 주십시오 주님 안방 건너방 화장실 거실 출입문 베란다 복도 주방 자동차 사업장 일터 일터 그리고 나와 모든 가족들의 영원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덥습니다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을 조금도 뜻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일곱길로 떠나갈 지어다 내가 이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곱길로 떠나갈 지어다 다시는 우리 가정에 얼씽거리지 말지요 천사들아 이 밤에 나와 우리 가정을 도움을 지어다 천사들아 우리 가정을 지키를 지어다 구석구석 신을 지고 어둠의 영들이 침범해오지 못하도록 지키를 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영광을 거두소서 희귄병으로 고생하거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자들 암세포의 증식으로 고생하는 자들도 초자연적인 실묘의 규정을 배포시사 이 밤에 모든 암세포가 소멸되고 증식을 멈추고 바이러스도 소멸되고 현대학으로 알 수 없는 희귀병 난치병이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고침을 받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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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음을 받으리라 야구보소 5장 14절로 15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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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이 밤에 나의 영과 흥과 욕을 만져주소서 잠자는 동안에 부주중의 범죄치 함께 하시고 꿈속에서도 회개하고 꿈속에서도 영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노리는 은총이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을 그 놀라운 손길을 갈망하고 기다립니다 주여 이 밤에 나를 고치시옵소서 모든 결박에서 풀려 자유쾌 자유쾌 하옵소서 주여 자유쾌 하옵소서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려 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병종 암종 세포들은 소멸되고 파괴될지 나는 지금 주님이 나를 만지심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나의 모든 제도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아버지 아버지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하늘의 신령한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살에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께서 친히 나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바뀌셨으므로 지금 나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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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뼈 나를 묻고 있는 불안한 감정과 생각 마음의 쓴뿌리는 내게서 영혼이 떠나갈지요 아멘 신정한 자유를 누리며 평강을 노릴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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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나를 고통스러우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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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께서 나의 병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바뀌셨으므로 나는 이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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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질병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심으로 이제 나는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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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의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솔로 얹으시고 나에게 깨끗함을 받아라 명하소서 아멘으로 하답하겠습니다. 주님이 굳히시며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온갖에 나를 만지시고 축복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통해 선정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키를 기울이며 내 모든 교류를 지키며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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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부기 15장 26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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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의지하고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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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밑병으로 스스로 삶을 주도하는 모든 세포는 질이 멸련할 것이며 지금 이 시간 파괴될지 하더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병에 치우다 되시는 전능하신 만악의 왕의 이름으로 명한 우리 암정으로 가는 모든 혈관은 파괴될 것이며 모든 양보는 정상적인 세포로 갈치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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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모든 병에 치유자의 신 전능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정 주위에 있는 건강한 세포와 조직들은 연합하여 손을 잃을 것이며 모든 악한 세포들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포들은 모든 세포들은 지금 이 시간 파괴될지 하더라 파괴될지 하더라 파괴될지 하더라 아멘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정을 붙들고 있는 이 암정을 통제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당하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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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정에 주의의 보유를 뿌리노라 주의의 보유를 덮노라 모든 암조직은 너가 없어지며 깨끗게 대치하다 모든 신경에 돌아가다 염증 세포들 사라져 통증을 지금 이 시간 깨끗하게 치우대며 박하사당을 먹듯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모든 육체를 상쾌해지며 모든 수면을 방해하는 것들은 따라가고 깊은 잠을 자게 될 지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가 너와 함께 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외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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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붙드소서 주님 날 붙드소서 주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만지시고 붙드시고 주여 나를 세우소서 주님 모든 마음의 병에서 욕체의 병에서 환경의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거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오 주여 이 손잡아 주옵소서 주님 손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애녹이 주님과 통행했던 것처럼 밤이나 날씨는 어느 계절이든지 어느 계절이든지 어느 환경 어느 사건 속에서도 주여 나를 놓지 마소서 내가 주를 붙들고 가겠나 하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시고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생계를 부러워 주옵소서 그 생계로 말미암아 실병과 초조와 어둠이 떠나게 하옵소서 나를 사리자고 있는 불안 근심 염려 두려움 수치심 거절감 어둠 이 죽음의 영이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단어가 대기하여 주옵소서 천공과 천사를 보내셔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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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든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님 내 손에서 능이 빼앗을 자가 없도든 신묘 신묘기 32장 39장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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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살려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구하며 잠이 듭니다 전혀 원큰대 잠에서 깨어날 때 내 몸은 영육간에 완벽한 치유를 경험하고 깨어 일어날 때 충성의 도구가 되도록 의의의 변기가 되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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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포옵소서 16절로 17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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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나의 강구가 되었습니다 주여 기적을 향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전등하신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혜의 이름으로 두려워하며 그 이름 앞에 떨며 그 이름 앞에 엎드리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이 밤에 이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신의 치유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환경의 묶임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물질 또한 청세계로서 합당이 누리고 관리하지 못한 죄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의 일부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리는 것을 마치 내 소유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손심스듯 생각했고 이것마저 아까워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당뇨 인생 자기의 의존 그리고 소유욕이 소유욕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로 나를 살려오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고 다스리는 권세 회복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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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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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신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성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또한 하나님 다치문이 열리듯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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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요하 요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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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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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리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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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리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맡겨드리며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를 청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깊은 잠을 선물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이 밤에 깊은 잠을 자게 하고 있었죠. 내가 기절하듯이 이 잠잠에서 듣는 치유 기도를 들으면서 깊은 영혼의 지속소에 들어가서 안식을 치약에 하소서 깊은 잠에 들어갈지 않아 깊은 잠으로 들어갈지 않아 깊은 잠으로 들어갈지 않아 악몽 가위 놀림 불면증 수면장에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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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과 춤을 추게 하시고 내 육체는 깊은 안식을 누리고 내 영혼은 주님의 보좌 지속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주님 줄머지 않냐는 부족함이 없는 걸 믿습니다 여완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길가로 인도 하시는 도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 하시는 도도 10편 23편 1절로 3절의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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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잘 때 하나님 이 온수들의 지팡이 이 온수들의 불화살을 목자 대신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교수의 보혈의 피로 생명의 보호막을 지느라 지유되고 회복되고 잠자는 동안에도 기름붕이 임하고 잠자는 동안에도 주의 권세가 임하고 잠자는 동안에도 주의 동력이 임할지 꿈속에서도 악의 영들의 활동을 결박하시옵소서 무호식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게 하시오 생명상으로 싸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여러가지 염려 걱정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을 회개합니다 악한 시선 생각 보고 듣고 입으로 부정한 말을 한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수망되신 주님 주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며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님 내 육체는 잠들었으나 내 영혼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나를 휘장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육체는 쉬고 있으나 내 속사람은 주님과 교제함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불치병 휘기병 만성질병 원치 않은 모든 질병 사지백체 질병이 완벽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여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 시편 36편 7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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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날개 아래에 잠이 듭니다 깊이 피잠들게 하옵소서 내 영혼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내 영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평안합니다 이 밤이 지나 새벽 올 때까지 피잠들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잠잘 나의 사람 참여 그 대영광의 날에 주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배도하거나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신랑은 오직 한 분뿐 한 분이신 신랑의 신음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하나다 주님을 기다리오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영혼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주님 나를 지루하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낯을 지지사 사람으로 일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쉴 수 있는 밤을 주시옵소서 원컨대 이 밤에 하나님 모든 피곤이 따라는 쉼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이 눕고 자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 다 시편 사편 단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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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여 주시고 평안이 높게 하시고 안전히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 오늘 이 밤에 나를 고치소서 나를 만지소서 길을 여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을 믿습니다 이 밤에 나의 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농자의 날개 아래 잠들게 하소서 주여 하루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잠들기 전에 예수의 표로 용서하시고 그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평안한 잠을 누리게 하소서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낮에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밤에 내용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가 조합의 분양함과 같이 되고 나의 손두는 것이 저녁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주의 따뜻한 환영으로 지친 몸을 감싸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은총을 이 밤에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를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주셔서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고 10편 127편 이 자리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 밤에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잠을 잘 때 내 내 영혼과 육체를 만지셔서 깨 깎게 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웅들을 결막하여 주시고 잠을 잘 때 잠을 잘 때 주의에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지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 삶의 환경이 치유되어 별방에서 재정들이 이동되어 들어오게 하시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온갖 기쁨의 소식들이 나와 우리 가정과 비즈니스를 향하여 들어오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말려가지게 하시오 우리 몸은 완벽하고 소생을 캐 하옵소서 내 안에 또 아이를 들고 내게 고통을 지고 이 잠전이 뽑혀나오게 하옵소서 불안 초중 영혼 근심 우울하게 하는 끈급들이 잠을 자는 동안 사라지고 무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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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쾌해지는 역사가 무덤이 하옵소서 공유 작년 동안 지친 마음 상암만 해뽕되게도 못해주서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서 어쨌든 주님을 향한 마음이 혹여 뺏길까 두려움사 인도교수님 흉뚱해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술을 헤아릴 수 없는 천사를 지으셨고 그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천금과 천사들을 나의 침상 곁에 보내요 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와 영원히 깊은 잠에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 또 나에게 복을 주시나 나를 치유하시나 나를 고치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요하여 주님 나의 찬송시옵소서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에레비야 17장 4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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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나를 고치시며 나를 고치시며 내가 낫겠나이다 온갖 온갖 내 하나님이여 내 육체에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얹어주셔서 내 육체속에 기생하는 모든 더러운 논들이 떠나가게 하죠 사지백지에 모든 칠렁 치유되는 조자해적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경험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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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신경 내색포 피부 이목구비 사지백지 오장육부 간절과 굴속 혈관 조직 신경과 전두엽 온 전신과 나의 마음과 생각과 잠재의식과 무엇이까지 예수님의 보호하네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잠을 잘 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나의 영혼과 육체를 감싸고 보호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그가 찔리버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망한 우리의 제약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노리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의 바닷도 바닷도 이사야 53장 4장 5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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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터치를 산과 주님이 만지시면 내가 받겠다 죄여 나를 만져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단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단장을 뺏어가고 방해하는 악의 영들의 영향력에 이 밤에 힘을 잃고 떠나게 하옵소서 불면증 암구 간면 수면적에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방을 당한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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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들은 요소들은 지금 즉시 소멸되고 사라질지요다 주님 주님 이 밤에 잠을 자면서 우리의 영혼과 이 자랑이 끝에 청소되어지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 지금 이 시간 이슈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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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 미움 짜증 교만 게으름 음랄 악한 생각 거짓말 비박 식임 질투 어리석음 두려움 증오 불친절함 무가취약 가난 체무 걱정 중독 수술 폭력 우상 간음 모든 혼적인 묶임 쏠타임 자는 동안에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총사되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고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갖 좋은 것들이 잠자는 동안에 몰려오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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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에 있었던 기분 나쁜 사건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상처받은 기억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았던 온갖 더러운 이미지들 그리고 사단이 심어놓은 쓴뿌리들 지금의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 아홉 이 모든 상처 운치 않는 나쁜 이미지와 기억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하로 사라질 사라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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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 지배를 공격해오는 어둠의 영들을 결박해 주십시오 주님 안방 건너방 화장실 거실 출입문 베란다 복도 주방 자동차 사업장 일터 그리고 나와 모든 가족들의 영혼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덥습니다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을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일곱길로 떠나갈 치어라 내가 이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로 일곱길로 떠나갈 치어라 다시는 우리 가정에 얼씬 거리지 말지요 천사들아 이 밤에 나와 우리 가정을 도우지요 천사들아 우리 가정을 치킬지요 구석구석 진을 치고 어떤 분의 영들이 침범해오지 못하도록 지킬지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영광을 거둘소서 희귄병으로 고생하거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자들 암세포에 지으시오 고생하는 자들 저 자인자님 신의의 기적을 베푸시서 이 밤에 모든 암세포가 소멸되고 증신은 멈추고 바이러스도 소멸되고 현대하고 말할 수 없는 희귄병 난침뿐이 낫지요 저는 응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고침을 받게 하며 주옵소서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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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들의 장노들을 청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은다 그를 이하여 기도할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한다 죽겠어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항을 받으리라 야구보소 5장 14절로 15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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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동안에 부재진이 범죄지 않게 하시고 꿈속에서도 회개하고 꿈속에서도 영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 은총 있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을 그 놀라운 손길을 갈망하고 기다립니다 주여 이 밤에 나는 고치시옵소서 모든 결방에서 풀리는 자유쾌 하옵소서 주여 자유쾌하소서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완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병종 암종 세포들은 사멸되고 파괴될지요 나는 지금 주님이 나를 만지심으로 남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나의 모든 제도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아버지 내가 잠을 자는 동안 하늘의 신명한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산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의 진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지금 나의 모든 진명이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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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뺨을 발을 묶고 있는 불안한 감정과 생각 마음의 쓴뿌리는 내게서 영혼이 떠나갈지어 신정한 자유를 누리며 평강을 노리지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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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몸에 꼬진 말이야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악한 놈들은 사반마귀 귀신 역사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 않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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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께서 나의 병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나는 이제 나음을 입었음을 송포하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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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질병을 위하여 채찍에 받으신 심으로 이제 나는 나음을 입었음을 송포하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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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의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솔로 앉으시고 나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영호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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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시며 누구도 방해할 수 없으니 성부옵니다. 주여 원격되고 나를 만지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도 순정하고 내가 보기에 으를 헤어내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인 내 모든 교류를 지키며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싫어하는 여호와의 말도 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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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의 15장 26장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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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삶을 주도하는 모든 세포는 질이 멸련할 것이며 지금 이 시간 파괴될지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병에 치우다 대신을 전문하신 만한의 왕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정으로 가는 모든 혈관이 파괴될 것이며 모든 양분은 정상적인 세포로 갈치하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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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에 치우자의 신 전문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정 주위에 있는 건강한 세포와 조직들은 연합하여 손을 잃을 것이며 모든 악한 세포들 배운 일을 피우는 모든 세포들은 지금 이 시간 파괴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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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정을 붙들고 있노니 이 암정을 통제하는 악한 용들은 결방을 당하고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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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정에 주의의 보혈을 뿌리노라 주의의 보혈을 덮노라 모든 암조직은 녹아 없어지며 깨끗게 대치하라 모든 신경에 들어가라 음증 세포들 사라질지요. 통증은 지금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워대요. 박하사당을 먹던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모든 육체는 상쾌해지며 모든 수면을 방해하는 것들은 따라가라 깊은 자만이 장애된 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 참으로 나의 으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이사야 41장 10절 명 주님 나는 haps 주님 날 붙들수서 주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만지시고, 붙드시고, 주여 나를 세우셔서 주님, 모든 마음의 병에서, 욕치의 병에서, 환경의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오.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여. 이 손잡아 주옵소서. 주님 손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밤이나 낮이나, 어느 계절이든지, 어느 시간, 어느 환경, 어느 사건 속에서도, 주여 나를 놓지 마소서. 내가 주를 붙들고 가겠나 한다. 주는 나의 피나 정신, 나의 힘시고,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신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생계를 벌어 주옵소서. 그 생계로 말미암아, 질병과 저주와, 모두 떠나게 하옵소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불안, 근심, 염려, 두려움, 수치심, 거절감, 어둠. 이 죽음의 용이,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단어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지인이 간섭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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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는.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신용기 32장, 39장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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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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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구하며, 잠이 듭니다. 천혜, 원컨대, 잠에서 깨어날 때, 내 몸은 명육간에 완벽한 치유를 경험하고, 깨어 일어날 때, 충성의 도구가 되도록, 의의의 변기가 되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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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주의 등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 38장 16절로 17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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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나의 강구가 되었습니다. 죄여 기적을 향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전낭하신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혜의 이름으로 두려워하며 그 이름 앞에 떨리며 그 이름 앞에 엎드리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이 밤에 이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신의 치유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환경의 묶임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물질 또한 청세계로서 합당이 누리고 관리하지 못한 죄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의 일부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리는 것을 마치 내 소유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선심스듯 생각했고 이것마저 아까워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욕 인생 자기의 의존 그리고 소유욕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로 나를 살렸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사라져 사라져 다스리는 권세는 회복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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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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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신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송구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뢰가 보게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또한 하나님 닫힘 문이 열리듯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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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자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없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들 용어 아멘 먼 데에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 않아 평강이 있을지 않아 아멘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니 아멘 아멘 이사야 57장 18절로 19절을 말씀 아멘 오늘도 편안한 신부가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잠자리에 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응답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은 평강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에 평강이 있을지 않아 나의 가정에 나의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 않아 내 육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 않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 않아 예루살렘 예루살렘 가운데 평강이 평강이 있을지 않아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흉통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흉통께리라 주시옵소서 요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네가 졸지 아니하시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니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 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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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의 영과 흉과 육을 맡겨드리며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를 청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깊은 잠을 선물하시는 신실하신 중에 이 밤에 깊은 잠을 자게 하소서 내가 기절하듯이 이 잠잠에서 듣는 치유 기도를 들으면서 깊은 영혼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안식을 치아하게 하소서 깊은 잠에 들어갈지요 깊은 잠으로 들어갈지요 깊은 잠으로 들어갈지요 악몽 가인 논리 불멍자 순환장에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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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과 춤을 추게 하시고 내 육체는 깊은 안식을 누리고 내 영혼은 주님의 보좌 지성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한다는 부족함이 없는 걸 믿습니다 요원은 나의 복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 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오 자기들에 의지한 인도 하시는 신편 23편 1절로 3절에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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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을 잘 때 하나님 이 온수들의 지팡이 이 온수들의 불화살을 목자 되신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주소 보호하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호의 피로 생명의 보호막을 지나 지효되고 지효되고 회복되어 참자는 동안에도 기름붐이 마구 참자는 동안에도 주의 권세가 마구 참자는 동안에도 주의 능력이 마구 지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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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속에서도 화개의 영들의 활동을 결박하시옵소서 무호식 속에서도 죄를 듣지 않게 하소 생명사기로 싸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여러가지 염려 걱정 보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악한 시선 생각 보고 듣고 입으로 부정한 말을 하는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막대신 주님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박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며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님 내 육체는 잠들었으나 내 영혼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나를 휘장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오 서서 내 육체는 쉬고 있으나 내 속사람은 주님과 교제함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오 서서 불치병 흑이병 만성질병 원치 않은 모든 질병 사디벨체 질병이 완벽하게 취해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여 찌그리 보배로우신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라 10편 36편 7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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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날개 아래에 잠이 듭니다 깊이 잠들게 하고 서서 내 영혼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내 영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평안합니다 이 밤이 지나 새벽 올 때까지 불안을 자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잠잘 때 주님이 재림의 나팔을 하나 어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위험성을 꼭 듣게 하옵소서 이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꼭 저를 저를 혼인잔치에 잠을 개하시고 그 대영광의 그 대영광의 날에 한 분이신 신랑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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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루하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낮을 지지사 사람으로 일하게 하시고 숙고하게 하시고 쉴 수 있는 밤을 주셔서 원컷 원컷 내 이 밤에 하나님 모든 피곤이 떠나는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이 돋고 자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다 시편 4편 8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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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돋게 하시고 안전히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 오늘 이 밤에 나를 고치시옵소서 나를 만지시옵소서 길을 여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원양을 지키시는 분을 믿습니다 이 밤에 나의 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 농자의 날개 아래 잠들게 하소서 주여 하루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사시고 잠들기 전에 예수의 표로 용서하시고 그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정으로 평안한 잠을 우리에게 하옵소서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문하신 하나님의 찬양 주께서 낮에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 이 밤에 내용의 줄을 차량합니다 나의 기도가 조합의 분양함과 같이 되고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제사 같이 대개 하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주의 따뜻한 환영으로 지친 몸을 감싸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은총을 이 밤에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휘 하나님의 원세 부어주셔서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축복의 통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고 10편 127편 이 자리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약속에 말씀처럼 이 밤에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잠을 잘 때 내 영혼과 육체를 만지셔서 깨 끓게 되는 축복을 받게 하려 주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용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잠을 잘 때 주의 피묻은 손으로 나를 만지심으로 지휘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 삶의 환경이 지휘되어 별방에서 세정들이 이동되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온갖 기쁨의 소식들이 나와 우리 가정과 비즈니스를 향하여 들어오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말려가지게 하시고 우리 몸은 완벽하게 소생케 하옵소서 내 안에 또리를 들고 내게 고통을 주는 모든 잡초들이 뽑혀나가게도 하옵소서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우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잠을 자는 동안 사라지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상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걷어 잠을 자는 동안에 지친 마음과 상한 마음이 배고 되기 와주시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서 죽음을 향한 마음 혹여 뺏길까 두려움상 더님을 속에 융통해 내는 역사를 오락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술을 해야 될 수 없는 천사를 지으셨고 그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천금과 천사들을 나의 침상 곁에 보내요. 나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나로 와일까 깊은 잠에 따라가신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 너 나에게 복을 주시나. 나를 치유하시나. 나를 고치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들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요하여 주님은 나의 찬송시옵소서.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그리하시면 낱갱맞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에레미야 17장 4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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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육체에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얹어주셔서 내 육체속에 기생하는 모든 더러운 욕들이 따라가게 하시고 사지백체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조자해적의 울렁 역사가 오늘 이 밤에 경험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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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신경 내세포, 피부, 이목구비, 사지백체, 오장욕구, 간절과 굴수, 혈관, 조제, 신경과 전두역, 온 전신과 나의 마음과 생각과 잠재의식과 무의식까지 예수님의 보호 안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잠을 잘 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나의 영혼과 육체를 감싸고 보호하게 하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험으로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노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그가 채찍의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예수님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밤에 솜털처럼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과 육체를 토치하며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토치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내가 낫겠다. 주여 나를 맞춰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의 단잠을 뺏어가고 방해하는 악의 영들의 영향력이 이 밤에 힘을 잃고 떠나게 하옵소서 불면증, 악몽, 카인놀림, 수면장애 이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결망을 당하고 지금 이 시간이 떠나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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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면증을 일으키는 모든 영종 요소들은 지금 즉시 수면되고 사라진 집니다. 주님 이 밤에 장을 자면서 우리의 영혼과 요체가 우리의 영혼과 요체가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계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서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며 떠나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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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 분노 미움 짜증 교만 게으름 음란 악한 생각 거짓말 비박 시기 질투 어리석음 두려움 증 증 불친절 고발지요 가난 증 걱정 종독 수술 폭력 우상 간혹 모든 풍적인 느낌 풍성 소탈 자는 동원에도 이 모든 분들이 다 청소되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면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갖 좋은 것들이 잠자는 동안에 몰려온 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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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오늘 하루에 있었던 기분 나쁜 사건이 기억하고도 쉽지않는 그런 상처받은 기억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았던 온갖 돌은 이미지들 그리고 사단 심어로 쓴뿌린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고 있어서 이 모든 상처 원치 않는 나쁜 이미지 밖에 없던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사라졌지요 사라졌지요 아멘 아멘 내가 자른 동안에도 우리 지배를 공격해오는 어두운 영들은 결박해 주십시오 주님 안방 건너방 화장실 거실 추리문 베란다 복도 주방 자동차 사업자 사업자 일터 그리고 나와 모든 가족들의 영원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덥습니다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 이마 계약시오 모든 영들 조금도 득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일곱 길로 떠나갈 지어다 내가 이수님의 이름으로 영원 일곱 길로 떠나갈 지어다 다시 진을 치고 오돕의 영들이 침범해오지 못하도록 지킬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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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영광을 얻었소서 희귄병으로 고생하거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자들 암세포의 증식으로 고생하는 자들도 초자연적인 신음의 규정을 해보신사 이밤에 모든 암세포가 소멸되고 증식을 멈추고 바이러스도 소멸되고 현대학으로 알 수 없는 희귀병 난치병이란 지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밤에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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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들의 장노들을 청할 것이오 그들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들 이를 기도 할지 이땐의 기도는 병든 자기를 구하라 죽겠어 그들을 이룩해 시리오 혹시 지혜의 방어였 지나면 4 아멘 약옥소 2장 14장 15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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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주님 이밤에 영웅 아멘 믿음 반지어 주소서 날 defects 잠자는 동안에 다 nome Laughs 같이 함께하시오. 꿈속에서도 빌리하며 꿈속에서도 영으로 기도하며 응답을 노리며 은총에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주의 손길을 그 놀라운 손길을 갈망하며 기다려 주여 이 밤에 나를 고치시옵소서. 모든 결막에서 풀려 자유케 하옵소서. 주여 자유케 하소서.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활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병종, 암종, 세포들은 사멸되고 파괴됐지요. 나는 지금 주님이 나를 만드시므로 마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으니 선포 하나. 아버지 내가 잠을 자는 동안 하늘의 신령한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산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께서 진히 나의 진령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지금 나의 모든 진령이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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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붙고 있는 불안한 감정과 생각 마음의 쓴뿌리는 내게서 영원히 떠ras 날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평강을 노려야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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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왕의 왕 예수 크리스의 이름으로 몸에 꾸지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약한 것들 생활음악의 귀신 역사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방되고 다녀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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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께서 나의 병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잘못 바뀌셨습니다. 나는 이제 나음을 입었음을 송포 하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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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의지하고 치료하는 의사이신 만병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통제받지 않고 스스로 증식하는 모든 악한 세포들 조직들 증식을 멈추고 사멸될 치유자이신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어미 명언 스스로 삶을 주도한 모든 세포는 질이 면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파괴될 치유자이신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만병에 치우다 대신 전망하신 만악의 왕의 이름으로 양으로 암정으로 가는 모든 혈관이 하게 되십시오. 모든 양분은 정상적인 세포로 갈치아다 대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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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모든 명의 최자이신 전망자의 이름으로 명언 암정 주위에 있는 건강한 세포와 조직들은 연합하여 손을 잃을 것이며 모든 악한 세포들 병을 잃히는 모든 세포들은 지금 이 시간 당해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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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언 모든 암정을 붙들고 있는 이 암정을 통제하는 악한 영들은 결방을 당한 다는 겁니다.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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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정의 주의 보혈을 뿌리너라 주의 보혈을 덮너라 모든 암조직은 너가 없어지려 깨끗게 대치면 모든 신경에 돌아오면 염증 세포들 사라지지요. 통증은 지금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우되 박하사당을 벗는 머리가 밟아지고 그리고 모든 입체는 상쾌해져요. 모든 수면을 방해하는 것들은 따라가고 깊은 장애들 지어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니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장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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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붙들소서 주님 날 붙들소서 주님 위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만지시고 붙들시고 주여 나를 세우소서 주님 모든 마음의 병에서 욕체되고 환경의 고통과 나를 걷지시오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주님을 바라며 주님 나를 의지하오 주여 이 손 참아 주옵소서 주님 손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던 밤이나 밤이나 날씨는 어느 계절이든지 어느 시간 어느 환경 어느 사건 속에서도 주여 나를 놓지 마소서 내가 주를 붙들고 가면 나 주님 나 주님 피난처 있습니다 나의 힘시고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고백함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생계를 보러 주옵소서 그 생계로 말미암아 질병과 저주와 모두 떠나게 하옵소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불안 근심 영 두림 수치심 거절 거두 못죽으며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당황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존경과 천사를 보내시오 나를 지켜주시오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죄인이 간섭하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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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낱고 내가 그인 줄 아녀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사막에도 하며 낫게도 하는 내 손에서 능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16뒤 32장 35장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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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구하며 잠이 듭니다. 전혀 원컨대 잠에서 깨어날 때 내 몸은 영국간에 완벽한 치유를 구하며 깨어 일어날 때 충성의 도구가 되도록 의의 변기가 되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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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 워낙은 내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 38장 16절로 17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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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나의 강구가 되었습니다. 주여 기적을 향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정당하신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애의 이름으로 두려워하며 그림 앞에 떨리며 그 이름 앞에 엎드리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이 밤에 이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치유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환경의 묶임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물질 또한 정세계로서 마땅히 노리고 관리하지 못한 죄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의 일부를 하나님께 내 마땅히 돌려드리는 것을 마치 내 소유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선심스도 생각했고 이것마저 아까워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욕, 인색, 자기의 의존, 그리고 소유욕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뼈로 나를 살려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고 탓을 있는 권세는 회복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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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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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신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봄에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봄 또한 하나님 닫히문이 열리듯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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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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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